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귀여워요! 뭐예요? 어? 이거 옛날에 한 번 샀는데? 전립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. 투심으로 돌아가면 큰 행운이 따를 거예요. 아직 초심인데 좋은 좋은 말인데 전 아직 초심이에요. 안녕하세요. 베스트 신인배우 한우수입니다. 작품보다 먼저 신장인사로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앞으로 예쁘게 받을게요. 호랑이 하니까 호랑이 기운 받으셔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바라시는 일 다 이어서 즐거운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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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